제가 볼 때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통계 조작을. 조작을 보시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죠.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153%에서 81%로 축소한 거죠.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국내 총생산 gdp의 이름 나누는 것이 153%가 될 것이다. 이걸 81%로 낮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153%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걸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여론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다음 이렇게 선관위 저분의 이름들 채용해서 보셨지만 채점 답안을 조작하거나 모든 것이 다 조작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냥 홍남기 부총리 보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국가 부채 비중을 관리하라. 이걸 가지고 기획재정부 여러분들 부하들 함께 지시를 해가지고 그냥 끌어내린 겁니다. 2060년 내 국가가 지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채 규모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53%에서 81.1%의 절반 가까이 축소한 그것이 이제 이번에 감사원에 여러분들 그렇게 발각이 됐네요.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 다르게 해야 조작하라. 다르게 해야 마사지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공무수행 가운데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비중을 조작한 거거든요. 이게 범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대통령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 실행하는 홍남기 전 총린도 여러분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그런데 이제 아마 기획재정부의 일선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게 조작이기 때문에 반발을 했지만 뭐 그러나 밀어붙였겠죠. 이제 재임기간 중에 빚을 더 쓰기 위해서 문정권이 하는 가장 큰 여러분들 일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가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묵시적인 한국의 관청과 정치계의 그런 입장이었죠. 그걸 깨버린 거 아닙니까. 2021년 말 46.7% 그걸 깨는 과정에서 많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사가 그걸 합리화한 거죠. 그러니까 참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뭐죠. 그냥 합법화시켜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망가지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아마 지금 51% 넘었을 겁니다. 채무가. 그리스 같은 국가에 이런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급속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부터. 지금 한국은 이 채무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마사지를 해 가지고 기재부 실무진들이 129%에서 153%로 보고를 하니까 두 자리 숫자로 맞춰라 이렇게 해 가지고 64.5에서 81.1%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가장 엘리트 공무원들에 속하는데 이런 뭐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공무원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정말 소신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됐어요. 이걸 이제 안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면 또 뭘 먹고 살 겁니까. 두 자리 수를 만들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런 자괴감을 느꼈습니까. 이제 국제통화기금은 그해 9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전 기준에 따른 예측에 의하면 2060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정부의 이런 부채가 200%에서 210%까지 증가한다. 이제 아마 공무원들 실무진들끼리 IMF가 우리의 주작 조작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에둘로 비판했다. 자괴감이 든다. 이걸 아마 이제 실무진들의 핸드폰을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포렌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찾아내는 모양인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나 상반되는 가정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처벌이란 것이 실무진을 압박한 기재부 간부들에게는 주의를 주고 홍남기 전 부총리는 향후 재취업과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조작을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론 결과도 마사지를 하더라도 아무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많이 이렇게 타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거거든요. 이런 것을 관료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문정권 이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찍부터 늘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하위 질서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이제 아이들의 입시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겠죠. 권력에 끈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의과대학 정원들을 늘려놓은 것도 노다제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끈 있는 사람들끼리 아이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정실화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미래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단을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조작이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제 눈에 그냥 걸려드는 것만 오늘 신문만 여러분 보더라도 누구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 그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조작을 물 마시듯이 하는 겁니다. 물 마시듯이.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뭐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뭐죠. 조작으로 이제 얼룽지겠죠. 그게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웃고 넘어갈 일인데 이게 정동영 씨도 많이 늙었네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정동영 씨도 뭐 세월 앞에 이런 팡팡한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늙었네요. 그러니 다 늙게 되면은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활동하는 그런 생전에 후손들에게 크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동영 씨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거가 개선공단에 그렇게 올인하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본인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마음껏 그냥 한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오면은 50대건 60대건 70대건 가리지 않고 모두 다 20대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됩니까. 20대라고 해달라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로 정동영 의원 경찰에 소환되다. 그냥 해프닝이다 하고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전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지난해 12월 200명이 모인 지역 행사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은 모두 다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를 정확히 말하면은 전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루만 20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정동영 의원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직선거법을 상당히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0명이나 모인 장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간이 커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요새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립니다. 나머지 세대는 다 찼는데 20대는 안 찹니다. 여러분을 하루만 20대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200명 가운데 이런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정도가 된 겁니다. 한때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양반 입에서 그냥 대놓고 뭡니까. 사기를 쳐달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명확하게 위반되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수준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조작 사례가 좀 많은데요. 이게 정치계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노노갈등 심화, 삼성전자 최대 노조, 조화분수를 부풀려서 근무 면제 시간 조작. 이게 이제 노조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내부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이게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집행부의 비위를 주장하며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전삼노는 2만 8천 명이 가입돼 있다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걸 부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올려버린 겁니다. 이 초기업 노조는 전삼노 빼고 다른 기업들의 연합체무화인데 이번에 이걸 폭로한 분은 2020년 전삼노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비노조원인 일반 직원의 사내 계정 정보를 도용해 조합원으로 등록하며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이게 되면 실정법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게 범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뭡니까. 수사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덜 키더라도 뭡니까. 또 억지 쓰면 다 풀려나는 것이고 그게 뭐 그냥 그런 겁니다. 또 이번에 소위 조합원수 부풀리기를 폭로한 A씨는 전삼노 관계자들이 조합원수 조작 사실을 은폐의 증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럼 왜 조작했느냐. 그 사람 숫자를 등록 조합원수를 늘리게 되면 혜택이 따르니까. 그런데 범죄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4천 명이라는 주장을 인정해 만 5천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했고 또 총 8명이 전임 조합원으로 근무 중이다. 일단 노동조합이 이름 가속화되면 결국은 강경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앞날에도 참 고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 외에 또 비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직함이라는 게 천년 기념물이 되어버린 사회니까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니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냥 표면에 드러난 것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구석구석 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가장 근저에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냥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문재인 씨가 국민들을 쏘기지 말라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질타를 했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아르헨티나 G20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는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성과 비투성당 등 부부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 그러니까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선공후사 멸공봉사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자가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덕목 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랏돈은 공짓돈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세간의 이름들 그런 풍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 정도인 겁니다. 눈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공무와 관계없는 그런 비용을 낭비하는 부분을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찬 것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제의식을 전혀 안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비투성당에서는 부부가 따로 관광을 하다가 서로 떨어져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항면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적도 있었다.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좌파들이 우파보다 좀 더 심하죠. 그래도 우파 진영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정도는 안 할 겁니다. 할 수 없죠. 이 수준인 겁니다. 그럼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나이에도 여러분들 공무를 수행하면서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앞뒤도 죄게 되고 재임 중 부부 관광성 외유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저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러지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되었고 뒤늦게 중간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반복듯이 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유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죠. 부부 관광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눈이 수십 개 수만 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조족을 그냥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 여러분들 변명으로 늘어놓는 것이 원전 세일저를 할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신문에 원전 세일저를 갖다 보도가 된 것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북한 체코 대사는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미략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이미 다 밝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를 빼앗긴 겁니다. 선거를. 그거를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걸 셀프 디셉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편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기만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 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 것도 보냈는지 판문점 회담 때는 김정은이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기가 힘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핵심 키맨이 당시 대통령 빈상실정인데 그가 정치 전면에 사라졌으니 유감입니다. 임종석 씨를 아마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 제가 제기했던 타지마할 강강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 세 가지 의욕도 맹맹백백히 밝혀졌으면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사시키고 뒷조사를 다 했는데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해구로 끌어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임 2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일체의 여러분들 수사 한 번 없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인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도 국민들 함께 사랑받기는 힘든 사람인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일 관츠를 못 시켜가지고 본인 제임하의 네 분의 공직선거를 다 여러분들 마사지를 당했으니 그러고도 뭡니까 엎어끗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찹니까 내가 보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래서 요즘에 연일 홍준표 시장께서 다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들이 투표권 행사 외에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는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던져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서 살아남으면 그리고 자기하고 이런 친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을 보호하겠지만 우파진영에서 이런 본인과 함께 열렬하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냐 이야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원하진 않지만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왜 보호해야 되느냐고 3년 동안 여러분 대통령 놀이 잘하라고 보호해 줄 겁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 신나게 잘하고 여러분들 잘 맞춰서 퇴임해가 개 잘 키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스가 광화문 나가고 여러분들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고 할 겁니까 천만에 저는 뭐 그런 관심 없습니다. 본인이 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잘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셔가지고 3년 잘 채우시고 나가시고 상황이 딱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홍준표 시장이 뜬금없이 계속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허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하시기에 하나는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그 양반을 보호하겠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강화문을 뛰어나가서 우리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 닿고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여러분들 무슨 뭐 존경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하는 거지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무슨 뭐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뭐 어느 사회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문제를 처리한 걸 가만히 보면 일본도 참 고민이 많죠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정말 일본 함께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도 많이 어렵고 그동안 뭐 돈 달라고 안 하더라도 일본 덕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본 보고 옛날 부자 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꾸 돈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도요다에서 이제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한일 간의 차이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 도요타 본사가 이게 도요타가 아니라 토요타로 표시하네요 이 사람들이 토요타 그러니까 토요타 사라져버렸네요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 여러분들 회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탁 났어 가지고 사과를 하네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뵐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닌 건데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장에 능력 검증 테스트에 아마 가짜 서류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마스다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실험에서 부정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성능 실험을 좀 조작한 겁니다 문서로 예를 들면 통과하려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80이 나온 것을 100으로 올린 거죠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게 일본 국내가 발칵 뒤집힐 사건이 된 겁니다 품질 인정 스캔달이다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쪼잔하게 뭘 그거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선거도 조작하는데 뭘 그냥 품질 인정 가지고 하나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보도를 보면서 토요타는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그러니까 수많은 모델 가운데 한 7개 중에서 그렇게 품질 인정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발견됐다 토요타는 보행자 보험 실험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그 모델이라는 것이 몇 개 콜로라 필터, 콜로라, 악시오, 야리스 클로성 3개 모델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품질 인정 관련돼서 성적표를 조금 올린 겁니다 우리는 국가 여러분들 일반 정부 부채를 뭡니까 절반으로 줄여도 여러분들 처벌도 안 받는데 이게 여러분들 회장이 났어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회장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놀랍죠 토요타 회장은 2022년 이후에 희노, 다이아스, 토요타 자동집기 등 자회사와 계열사의 연이어 부정회기가 드러나자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 데 이어 불과 4개월 맘진만에 또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그룹 회장이 나서 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산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건 계열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보니까 일본 국토교통서건이 토요타 자동차 보행자 보험 실험에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고 일부 차량을 부적절하게 개조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모델은 7개 모델이고 보행자 보험 실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 충돌 실험에서 테스트 차량을 무단 조작 이렇게 이름들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토요타 회장 내용 사과에 보행자 보험 실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회장이 사과하는 걸 보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기 그리고 조작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런 민도라는 것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가치기준이 이런 동양상국이 대만 일본 한국을 보게 되면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본 영화가 굉장히 평화롭고 감성적이죠 대만 영화도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처럼 폭력적이고 그친 언어를 쓰는 그런 영화는 없는 거죠 그런 영화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영화를 또 만들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대만하고 대만 같은 데는 노사분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순치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심성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걸 대체하는 방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하는 방안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인 겁니다 이 대체하는 방안이 이 대체하는 방안을 보게 되면 이 사회는 이런 종류의 조작이나 사기를 굉장히 시민들이 엄하게 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도요타 회장이 이렇게 나서가 할 리가 없거든요 한일 간에 상당히 차이가 다르구나 사기나 조작을 보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사기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 610만 명당 683건 일본은 10만 명당 24건 전체 범죄의 30.1%가 사기고 일본은 전체 범죄의 4.3%가 사기다 물론 통계 작성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기가 많은 게 사기의 동전의 양면이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한일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성장률이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같으면 회장이 나올 리가 없고 그 다음 끝까지 먼저 부인할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이 이 4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매매 사건 때문에 물러났는데 깨끗하게 물러나네요 4선 국회의원 미야자와 히로유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방송에 tv의 썬데이 재편에 출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됐다고 사과를 한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사과를 안 할 거라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법인가 비리의 연료가 되더라도 다 철판 깔고 뭡니까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치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일 간의 격차라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레귤러 커피컵을 산 뒤에 라지를 눌러 마셔가지고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이 도쿄에서 이 기사를 송구하신 기자분이 성호철 기자가 일본의 주류의 분위기가 좀 안 되기는 했지만 범죄는 범죄라는 거 아닙니까 범죄가 범죄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가지고 일반 정부 부채를 절반으로 줄여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이런 지시를 했는 그건 범죄는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는 범죄지만 아무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비난하거나 비판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 우리 사회가 외관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많은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선거사기 무슨 뭐죠 여론사기 통계조작사기 이런 사기들이 이렇게 분물 터지듯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겠느냐 노력하는 가장 기초는 모든 출발점에 선거공정성 회복이란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이름들 그동안 한두 번 다뤘는데 제주 이야기가 오늘 여러 언론에서 떠올랐네요 이게 참 한 번 허물어지게 되면은 이미지라든지 신뢰 같은 것이 보건 안 되든 굉장히 어렵죠 세상이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이런 평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등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정도를 걸어야 계속 정도를 걸어야 크게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 제주라는 그런 공동체도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을 함께해 줘야 되는데 꼭 기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월 무렵에 나왔던 비계삼겹살 이 영향이 또 크네요 영향이 큰데 이것이 이제 불거지기 전이라도 그 이전이라도 국내 이런 내방격이 현저히 줄어 가지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 중앙일보가 또다시 보도를 했네요 옛날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제주의 국내 여행객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한번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 보도를 드렸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30년 전통의 흑돼지 거리가 한 사람 그 이상이다 이게 복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다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국인의 발걸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 엔저 상황에서 견뎠는데 최근에 비계삼겹살 논란 이후에 외지 손님이 절반 이후로 감소했다는 거죠 여기 기자가 여러분들 작은 제목을 잘 뽑았네요 제주 관광을 이끄는 내국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믿음 신뢰 이런 부분을 상실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주차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낸 기계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복원이 되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지난 4월 29일 날 한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인 제주에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과 98% 이상의 비결한 글이 올라오지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이 이전에도 제주 예행시 통갈치 요리를 먹는 데 16만이 나왔다는 내용 4일 기준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면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글이 SNS에 고물과 관련 게시물로 얻어내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 보게 되면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입원인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나 규율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크게 당한 겁니다 이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무슨 대책의 일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신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신뢰고 여러분들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고 나면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현저하게 감소했네요 전년 대비해가 여러분들 전년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던데 12.7% 정도가 감소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부분 안 하시는데 제주가 여러분들 그냥 고물가 이런 원인도 있지만 불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지만 저는 제주도의 4.3 사건과 관련된 산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중들은 침묵한 사람이 다수지 않습니까 저는 4.3 사건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미화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저 연배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5.18 관련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시는 분들은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무리하게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다 아는 건데 그걸 다 이러면 뒤집어간 정치인들은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총한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부터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편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워버린 문장이 그겁니다 지워버린 문장이 제가 도저히 방송에서 다뤄서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왜 형성되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실상을 좀 아시는 분이 제2공항이 벌써 완공되었더라면 더 저렴한 환경요금, 더 정확한 비행시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플러스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도민들이 극력 반대해서 여태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밥그릇을 걸어 차고 해군기지인 강정함 건설 때도 얼마나 극심한 재앙을 받았습니까 요즘 이틀이 멀다고 대형 크루즈손들이 수천 명의 외국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들 외면 속에 외국 관광인들마저 안 왔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도민들의 의식이 깨어야 재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재주 상황을 잘 아시고 재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신 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이 깨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사람은 생각의 크기만큼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 얘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나아졌지만 의식이 그렇게 여러분들 갇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계속 무리한 방법으로 이런 4.3 사건을 미화하는 것이 나가면 나는 굉장히 이렇게 역하거든요 그것도 다 사귀고 조작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걸 다 읽고 여러분들 정언들을 다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5.18을 미화하면 미화할 수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용한 반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모든 게 정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순간에 여러분들 사람은 조금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시민들이 남긴 이런 내용들이 제가 제주 출신이지만 여기 댓글을 보니까 그다음도 제가 언급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본인이 제주 출신이지만 여기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보니까 인성과 사상 이념적으로 엄청 싫어한 분들이 계시네요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분들 말에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에 강의를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제주에 강의를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까 이분 말씀이 100번 맞지만 이거는 도저히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힘들다 이야기죠 인성과 사상 이념적으로 엄청 싫어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여러분들 강의를 다니는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사가 이렇게 많이 파편처럼 나눠줘버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운 거죠 육지에서 오기 때문에 비싼 것은 내국인 관광객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제주도 특산품이 비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1차로 바가지 업소들이 기성을 부리지 않도록 자정작용이 우승돼야 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바가지가 별로 없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면 관광객들이 돌아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일본이나 동남아 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바가지 요금 기분 상하려고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죠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얹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마찬가지죠 작은 음식값이라도 사람이 자기의 정당한 부분을 남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훨씬 더 가슴을 오랫동안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공동의 이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오늘 특히 조작이나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좀 다뤘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내린 다음에 경영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최태원 회장 개인이 그런 내부망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발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SK그룹의 지분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상당히 뼈아픈 판결인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영권을 잘 이렇게 굳힌 상태인데 그러니까 참 이번 어떻든 간에 대법은 상고해서 확률적으로는 뭐 디어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대법관들이 사람이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냥 한국의 변호사들한테 묻지 않고 변호사들한테 묻지 않고 보시게 되면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AI를 활용해가지고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퍼플렉스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우드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라는 생성 AI를 돌려보니까 다른 포맷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법리 적용이 맹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파괴 한 숭을 대부분이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태훈 측이 성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클로우드의 이런 답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의 제미나이더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더 보면 이렇게 아주 훌륭한 답을 하네요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최태훈 측이 성수할 가능성이 낮다 가장 여러분 잘 된 그런 답변은 오픈 AI에서의 채치 PT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대부분 판단 기준 판결의 주요 쟁점을 잘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성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어렵고 대부분이 하급심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쉽게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판결이 너무나 최태원 측에는 최태원 회장 측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뭐 이렇게 노소영 관장 측은 일단 성수를 했으니까 조용하게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최태원 측은 일단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패소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역전시키기 위해가지고 저는 두 가지 작업을 할 걸로 보거든요 법리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에서 다투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쉽지 않지만 여론을 좀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의 초점은 SK그룹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심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그런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여론을 그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과거 같으면 언론 매체가 다매체 시대가 아니고 몇몇 신문이나 방송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서는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홍보비나 이런 걸 사용하가지고 반전을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매체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많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주류 언론사들이 동원해가지고 여론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는데 제 눈에는 보면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게 한 것이 눈에 보여요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연이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대법은 여러분 성소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룹의 경영권 위험으로 인한 국가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판결 이런 식으로 여론조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요 언론들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룹은 기본적으로 인맥이라는 네트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비를 여러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총선 이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미뤄야 될 것을 사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 4년간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언론들은 사실을 늘 보도하는 건 아닙니다 늘 거짓을 보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론들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사실로 만들어야 될 것을 또 보도하기도 하죠 대부분은 사실을 보도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여실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거라고요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은 돈을 빼앗긴 거죠 그러면 이 언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왜 오늘 지적하느냐 이런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는 이 양반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무척 노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벌써 오늘 신문이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성경 300억 쪽지 한 장에 SK그룹 희청 입증 안 된 비자금 넣고 논란 가열 이게 다 뭔가 하니까 2심 판결을 담당했던 3인의 부장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쪽으로는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직원들 기업성장 피 땀 무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문들 전부는 안 봤지만 대부분 신문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홍보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눈에는 크게 눈이 안 뜨겠지만 내 눈에는 번쩍 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구나 조선 보시기 바랍니다 돈 주겠다는 약속이 돈 받은 증거라고 노태우 비장금의 진실은 정재원 기자거든 기자가 자발에 쓴 건 아닐 겁니다 편집실에서 기획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재계의 서열리 2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세트 나비관장의 여성성 항소심 판결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의 내용 및 판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시리즈로 1, 2, 3, 4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기자들도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못하지만 여론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사실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여기 뭐 핵심은 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준 돈으로 주식해서 SK 주식 샀다 그게 1심이고 2심은 그 돈에 처같이 돈도 일부 들어갔다 그게 2심이지 않습니까 2심 판사들하고 1심은 한 명이 내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주식해서 SK 주식을 샀다 고로 특유자산이기 때문에 600억 정도 받고 나가라 이렇게 한 거고 2심은 아니 1991년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300억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돈만으로 산 게 아니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내용을 기자가 다룬 걸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할 때 1994년입니다 사용한 자금에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섞여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한텔레콤 주식은 이후에 SK 주식이 된다 최 회장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70불을 매입할 때 선친 최종현 선대장이 자신에게 정리한 자금 2억 8천만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무렵에 최종현 선대장에게 300억을 줬기 때문에 최종현 회장이 대한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입한 자금에 이 돈이 섞여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번 판결을 가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선일보가 헤더 주제를 가지고 재판부를 공박하는 그런 그걸 써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런데 이 첫 번째를 여러분들 더 언론은 당연히 첫 번째를 밀겠죠 왜냐하면 광고비 도움을 받고 또 인맥 네트워크가 있고 그룹하고 여러분들 끈끈한 관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사들이 오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몰고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장에게 300억을 줬다는 노소영 관장의 주장을 인정했는데 이 심의 3인의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최태원 척하고 여러분들 견해가 다른 겁니다 그 근거로 성경건설이 1991년 혹은 1992년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300억 원의 약속음을 발행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 3인의 이런 부장판사가 1991년도에 성경건설이 300억 원의 약속음을 노태우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노태우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음을 끊어준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판사들이 이걸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자가 글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음은 성경건설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기자가 편집부에 여러분들 오다를 받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그냥 서쳐가겠지만 이 기자가 편집부의 이런 방침을 받고 글을 쓰는데 본인이 여러분들 글을 쓰기가 좀 힘든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약속음은 성경건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아니죠 사업상 약속음을 끊어줄 때는 뭔가를 받았으니까 약속음을 끊어주는 것이지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끝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장에 돈을 줬다는 증거가 된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만들 때 이런 문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메모도 노소용 관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고 봤는데 김옥숙 여사가 제출한 두 장의 메모에는 각각 성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메모 시점이 1998년과 1999년이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틀리니까 이렇게 증거물로서는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약속음은 선경건설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돈을 주겠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돈을 주었을 때 약속음을 끊어주죠 그게 한 분이 예리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한 분이 기업하는 사람이 음을 작성해 줄 때는 이미 돈을 지급할 원인 행위가 있다고 봐야 된다 기사를 당신이 쓰려면 상식에 맞는 기사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젊은 기자가 편집부에 오달을 받아가 여러분들 글을 쓰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면 안 된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냥 약속음이 그냥 현금하고 같은 건데 그걸 그냥 끊어준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업하는 사람이 음을 작성해 줄 때는 이미 돈을 받은 원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원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음을 끊는 거지 그 전에 미리 음 끊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골치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장이 이제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서도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임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했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가지고 회장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재판부가 노태우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은 증거가 부실하고 그거는 오판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가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제가 넘어갔을 건데 이걸 보고 편집실에 여러분들 그 헤드를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선 기자가 여러분 글을 가져오게 되면 편집을 담당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제목을 뽑지 않습니까 돈 주겠다는 약수의 돈 받은 증거라고 2심 재판부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내 눈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일부도 나오니까 다른 신문도 다 같이 다뤘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그냥 그런 내용을 이제 제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으로 그렇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요지는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는 재판부 3인이 바보천치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소송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명 요구를 통해 수없이 최태원 측에게 여러분들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소영 측에도 여러분들 28번의 성명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는 세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을 디펜스 해라 세 명이 이러면 합의제니까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글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소송을 여러분들 겪어본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작은 메모 이메일 이런 거가 여러분 다 성소를 이끄는 핵심적인 사안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sk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뭐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저는 뭐 저희가 너무나 맹악하게 보이거든요 흔들리는 sk 이래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입 다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편을 이렇게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언론들도 한쪽에다 협조를 하는데 그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독자들이 엄청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조선일보 혼자서 애 많이 쓴다 sk가 광고폭탄 약속했냐 그런데 어쩌냐 다른 언론사 호응은 안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죠 언론이 사실을 여러분들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미 익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이 몇 명 안 되는 분이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21명 반대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도껏 다 해야 되죠 대법원에서 또 한 번 공정한 그런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내의 답답한 그런 사안들을 한 번 정리정돈하고 여러분 간단한 멘트를 하나 강구 멘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더 역동적인 세계를 한 번 오늘 경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근국전쟁 여러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AI PC 이게 새로운 출연들에 관련된 그런 소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신 PC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PC가 AI인 시대가 바로 개막됐다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요 개막됐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PC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CPU지 않습니까 중앙처리장치 과거에는 인텔이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지금은 AMD라는 회사 함께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텔이 참 그동안 많이 사세가 줄었습니다 천하의 인텔이 오늘 이 CPU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제 타이완의 타이페이의 컴퓨텍스에 가 있는 기자분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네요 엔비디아 퀄컴 PC용 AI칩 공세 인텔이 유지하고 있던 철옹성 시장을 뚫는다 전시장을 점령한 AI PC 타이페이 전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AI PC 전시장이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PC가 크게 한번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만에 온 기회 같아요 AI가 그러니까 인터넷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0년 만에 온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라는 것은 또 큰 기회가 온 거죠 2027년도에 전 세계의 AI PC가 1억 6천만 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 AI PC는 인터넷 없이 AI가 작동하는 온 디바이스 화상회의 자동 번역 AI PC 등 노트북 PC에서 활용성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전통 강자인 인텔과 AMD가 CPU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AI 전용 신형 CPU를 내놓고 그 다음에 쿨컴이라든지 엔비디아도 AI PC 시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전폭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1억 7천만 대까지 지금 5천만 대에서 그러니까 4일 날 공식 개막한 타이페이 컴퓨텍스 2024는 AI PC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무대였다 이게 새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AMD의 리사수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텍스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5년째 컴퓨텍스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은 온 적이 없고 AI PC가 떠오르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장치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다시 PC가 한 번 더 부활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노트북은 기기 공간 측면에 스마트폰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서 성능이 좋은 고성능 AI 반도체와 저장 장치를 탑재할 수가 있다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도 다양한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를 가장 잘 구현한 그런 모바일 기기가 바로 PC고 그것이 바로 AI PC다 그래서 이제 곽강을 받을 거란 이야기죠 기사를 참 잘 썼네요 AI가 PC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큰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PC가 곧 AI인 시대가 왔다 PC 업체는 물론이고 PC의 엔진 두뇌에 해당하는 PC용 프로세스를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페이에 간 그런 기자들이 이렇게 새 조류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새 조류를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콜컴 MB에 대하던 그동안 PC용 프로세스 시장에 발을 담기지 않았던 기업들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러분들 이 PC용 두뇌인 CPU는 AMD라는 회사하고 인테리 여러분들 그냥 다 양분하고 있었는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컴하고 엔비디아가 뛰어드는 겁니다 콜컴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노트북 운영체제인 코어 파일럿 플러스가 적용된 노트북에 본인들이 만든 PC 두뇌 CPU에 해당하는 스냅드로곤 엑스 엘리트 칩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AI 작업을 중앙 처리장치 CPU 그래픽 처리장치 GPU가 아니라 신경망 처리장치 NPU로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나고 전력 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개념들은 수없이 제가 많이 다뤘던 거죠 NPU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AI PC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가지고 RTX GPU가 장착된 노트북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돈이 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시장을 그냥 소위 PC가 AI PC로 이런 변동되면서 PC의 여러분들 두뇌에 해당하는 CPU가 AI CPU 여러분들 전환되는 상황에서 콜컴과 같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AI PC가 뭐냐 기존 전통적인 PC는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AI PC는 NPU 신경망 처리장치 등 AI 전용 칩을 탑재하고 있는 PC다 그러니까 두뇌가 다른 겁니다 기존의 이런 PC는 그냥 전통적인 CPU를 여러분들 갖고 있고 이거는 NPU 기반에 대한 새 이름들 칩을 장착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단말기 자체에서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고 기존 PC는 CPU와 GPU로만의 AI 작업을 수행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성이 낮아다는데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기존의 PC를 대체해 가지고 AI PC를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AI PC에 의하면 가장 핵심은 NPU 등 AI 전용 칩 CPU에다 이런 NPU를 접목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두뇌가 장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련 기사를 한번 쫙 더 읽어보니까 AI발 PC혁명 더 치열해진 칩 개발 경쟁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그래도 두 개의 여러분들 주도하는 업체가 AMD하고 인텔인데 보시게 되면 펫 겟싱어 인텔 CEO는 루나레이크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인텔이 여러분들의 AI PC용으로 내놓은 그런 칩은 코아 울트라고 부르는데 인텔의 최신 CPU로 전통적인 이런 PC에 사용하던 CPU에 NPU를 통합한 AI 전용 칩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루나레이크는 코아 울트라는 여러분들 CPU를 탑재한 다양한 AI PC 제품군을 출시하는 인텔의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니까 그냥 인텔이 여러분들 핵심은 여기 보시다시피 인텔 코아 울트라 이게 전통적인 CPU에 NPU를 여러분들 통합해서 만든 AI PC용 두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 따라잡기 위해서 콜컴하고 엔비디아가 새로운 여러분들 AI PC 전용 칩을 만들어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 아주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들이 타이페이에서 굉장히 고급 정보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 줬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다뤘습니다마는 소위 AI 혁명의 하드웨어상의 여러분들 가장 주역은 AI 슈퍼컴 AI 칩이고 여러분들 AI 칩의 가장 중심에 AI 가속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I 가속기 시장이 한 70에서 80% 크게는 90%까지를 엔비디아가 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 시장에 이제 늦게 뛰어든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고 또 일찍부터 GPU를 만들어 왔지만 경쟁력이 엔비디아에 못 미치는 그런 회사가 이제 AMD인데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에서 여러분들 연설한 인텔의 CEO 이야기는 싸게 들어가겠다는 거네 엔비디아의 3분의 가격에 우리가 AI 가속기를 내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텔은 이 가우디라는 모델을 팝니다 지금은 이제 주류가 인텔 가우디2고 그 다음 내년도에 인텔 가우디3를 이렇게 내서 조금 늦게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점하고 있는 시장에 AI 가속기를 이렇게 출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인텔의 AI 가속기2는 경쟁사 AI GPU의 3분의 1 가격으로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가우디3는 경쟁사 GPU 가격의 3분의 2 수준 경쟁사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두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의 제품 로드맵입니다 현재 H100 H200 정신뱅식은 호프백 호프 200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는 블랙웰 100 그 다음에 글레이스 블랙웰 200 그 다음에 블랙웰 200 이렇게 이런 제품 로드맵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시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제품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뛰는 겁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제품을 내나가 여러분들 성부를 그려야 되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리사수가 발표한 AI 가속기는 이번에 인스틱트 MI325X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러면 제품군이 MI325X MI350 이렇게 제품군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압도적인 시장을 AMD하고 인텔의 격차는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성능 우위는 AI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생태계 자체를 여러분들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생태계를 장악하는데 후다란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AI 시장을 여러분들 AI 가속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한 기업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엔비디아는 회사 이름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후발 투자인 AMD가 4.2%를 차지하고요 인텔이 1.8%를 차지하고요 주가가 여러분들 AMD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따라잡을 걸로 이렇게 격차가 큰 겁니다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역동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시장을 보면은 내부에 너무 골몰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슈퍼캄이죠 슈퍼캄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시장을 9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AI 황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 고대욕풍 메모리 HBM을 공급받을 것이다 성능 문제로 품질 테스트 실패수를 직접 부인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가 바로 이러면 뛰죠 세계에서 동시에 다 바뀌었다는 거죠 경쟁시키면서 가격 협상력 높이고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은 모두 다 고대욕풍 메모리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도 그들이 최대한 빨리 품질 검증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 AI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삼성과의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어제까지 끝내고 싶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5세대 구조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화될 6세대 구조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게 이제 제품 라인안입니다 AI 엔비디아 AI 가속기 호프백 호프200 블랙웰 백 블랙웰 백 블랙웰 200 등 여러 AI 가속기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 속도는 상당하기 때문에 HBM이 매우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GPU 성능이 계속 나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이 주로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공급하는 고대욕풍 메모리 여러분들 성능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죠 삼성 HBM이 예정대로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주력 상품인 블랙웰 시리즈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춤하던 삼성전자 엔비디아 젠슨왕 한마디의 시간 외에서 4%대 상승하다 이때 사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반드시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납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러면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7만 원대에 계속 샀으면 돈이 좀 벌었겠죠 반도체 산업은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H100, H100, 블랙웰 200 제품 라인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챗GPT가 여러분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CPU를 1시간 정도 돌려야 되는 정도를 정보를 처리한다면 GPU는 1초에 여러분들 그 모든 연산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2025년까지 데이터를 병렬 연산을 여러분들 처리하는 GPU의 성능이 순차 영상을 여러분들 처리하는 CPU의 배가 1000배 정도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전문가 여러분들 그림을 보니까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CPU의 성능 향상과 관련된 시계열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1.5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1.1배 정도로 둔화되는 겁니다 CPU가 중앙처리장치가 그런데 GPU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이 여러분들 매년 1.5배씩 여러분 좋아지는 겁니다 1.5배라는 것은 150%씩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거를 복리로 따지게 되면 2025년이 되면 CPU에 비해서 이런 GPU의 성능이 1000배까지 가는 겁니다 정신 나간 세상인 거죠 1000배까지 그러니까 이 GPU 성능이 이런 1000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이런 관목할 만한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투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잘 아시는 한 분 말씀이 이런 모델을 돌리려면 GPU 이렇게 AI 모델을 돌리려면 엔비디아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AI 반도체로 중심으로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AI 모델의 클로즈드 모델 오픈 소스 모델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무슨 AI 모델을 돌리든 간에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드웨어가 그 하드웨어 시장의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이게 2023년도 이름 작성인데 기업용 GPU의 91.5%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드웨어상에서 우수한 것뿐만 아니고 구조와 소프트웨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독점력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대단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등 기업하고 이런 2등 3등하고 엄청난 격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엔비디아의 올해 여러분들 주가 상승 그래프입니다 2등 업체인 amd 주가 상승 그래프인 겁니다 맥을 못 쓰잖아요 시장에서 2등이 안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런 베팅했던 사람들은 이긴 것이고 그다음에 amd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패배한 거죠 시장 보시게 되면 hbm의 성능 상승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양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방송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로 보는 글로벌 반도체 칩 전쟁 그리고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일을 갔다 그러니까 이런 보시게 되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50년도 30년도까지 엄청나게 가파라게 여러분들 성장하죠 2030년도에 1조 2천억불까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엔디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딱 뭘 볼 수 있겠습니까 ai용 반도체 칩 수요가 폭발 증가를 하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위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보시면 디자인 오브 메모리 칩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분홍색 진짜 장한 일이죠 그리고 미국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 5% 정도 이게 마이크론 몫일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바로 밑에 보시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장비 회사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죠 한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는 그 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케미칼 깨서 이런 부품 소재 산업 부품 소재 산업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좀 위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 메뉴팩터링 칩 메뉴팩터링에 한국의 존재감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 테스트 시장, 패키징 시장, 어셈블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칩을 이제 설계하는 거 디자인, 소프트웨어 이런 경우는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네요 팹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장 없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그 다음에 이제 cpu 디자인 삼성전자가 cpu도 만드니까 그 다음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디스크릿 앤드 아드 칩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의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네요 월스트리트 저넬이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걸 좀 더 크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간 것이 2조 7천억불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폭발적인 증가를 한 거죠 대단한 거죠 시장 가치를 한번 보면 여러분 시장 가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치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름들 이제 시가총액이 3530억불입니다 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990억불 정말 인텔이 큰 회사였는데 많이 쪼그라들었네요 13억불 13억불밖에 안 되네요 마이크론도 13억불 퀄컴이 엄청난 회사지만 여러분 2280억불밖에 안 되네요 타이반 TSMC 대만 반도체가 6570억불 많이 한 두 배 정도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광장비를 판매하는 네덜란드의 ASLM이 3780억불 어드반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2700억불이 되고 그 모든 걸 다 포강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위가 2조 7천억불이 되는 엔비디아인 겁니다 대단한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주요 세미컨닥트 회사 미국에서 이거 좀 시간이 2023년도 시간이지만 조금 지난 그러니까 조금 가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헐컴 어프라이드 이런 머티레일 텍사스 인트루먼트 램 리서치 마이크론 테클라리지 KLM 이런 이런 미국의 세미컨닥트 반도체 회사 기준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아주 큰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를 인쇄가 참 잘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공이 많이 그냥 퇴색되어버린 그런 사회에 속하네요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SMH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상장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2등대는 반도체 섹터 상장펀드가 XOXX입니다 이게 크히 보시게 되면 이 순서가 거의 시장같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펀드에 1등이 엔비디아 그 다음에 대만 반도체 브로드컴 퀄컴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수준이 한 3위권입니다 3위권 여기서 미국에 있는 그 유수의 반도체 회사를 통틀어 가지고 거의 3등 정도를 찾아온 겁니다 이 회사들이 가장 반도체 혁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를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놨는데요 사우스 코리아는 앞으로 10년 이후에 생산 총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오히려 중국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의 반도체 칩 생산의 80% 정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푸른색이 미국 그 다음에 노란색이 유럽인 겁니다 유럽인데 이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미국과 유럽은 변함이 없고 나라별로 10년 후를 본 겁니다 일본은 거의 유지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앞으로 타이완은 약간 줄어들 것이고 생산 캡합니다 반도체 이름 생산 설비 보유 현황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은 급속히 올라갔지만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한국만 이 네 나라 가운데서도 생산 캡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밝은 소식인 거지 이거는 이제 과정을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 과정 하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 건 없겠어요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참 우리 선대들이 잘하셔가지고 훌륭한 산업을 밀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취임만 잘할 게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설계사도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노다지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중국이 줄어들 걸로 본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다 여기 보시면 세미컨덕트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보스톤 컨설팅 그룹 이런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대신 한국이 늘어나는 거죠 내치가 안정이 돼가지고 이 칩전쟁 반도체 칩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보조금도 주고 법인시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 각별한 전쟁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보시다시피 이 제품 여러분 생산한 라인업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계속 신제품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gpu의 gpu의 여러분들 신제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것에 맞춰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만큼 뭐죠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더 좋은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 전쟁이 딱냐면 전쟁이면 전쟁 목숨을 건 전쟁을 아는 겁니다 몇 달 관계로 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다 이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기면 왕창 먹는 거고 패배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주가하고 여러분들이 2등 업체인 amd 주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 가장 사람을 자극 건설적인 방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술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자극을 받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등하고 2등 차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한쪽은 대박이고 한쪽은 흥미가 쪽박이 되는 겁니다 amd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회사거든요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 이게 총만 안 들었지 이게 전쟁이죠 이게 뭐 뺄 게 있으면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좀 긍정적인 것은 보니까 그래도 한국이 10년 앞으로 다른 나라 일본 대만 중국에 비해서 가장 생산 설비를 더 반도체 생산 설비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확장되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의 필적할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려가는 것만큼 한국하고 미국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주는 거죠 그런데 가야 될 길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소개했던 얼마 전에 소개했던 소위 ai 반도체에서 nbdi의 gpu를 대체하는 gpu를 대체하는 추론에 특화된 신경망 처리장치 npu를 여러분들 만드는 리벨리온이라는 ai 반도체 스탑업업 회사가 지금 상장하는데 시장가치를 2조에서 1조 정도로 보고 두고 그렇게 똑똑한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조그만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nbdi 제품을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설계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 능력이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반도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웨이퍼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메모리 칩 제조 이 정도지 더 이런 부가가치를 많이 낳는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cpu와 gpu 제조에서는 아직도 많이 열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다 분발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인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앞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